민재 등장 자, 이번엔 플라이베이 어떻게 봐? 플라이베이 어떻게 봐? 플라이베이 어떻게 봐? 이것만 찍었다. 이거 안 봤습니다. 아, 그럼 뭐야? 2박, 2박! 형이 많이 오면 안 돼. 형 근데 플라이베이 너무 좋아. 이 날에 대해서는.. 이 날에 대해서는.. 이 날에 대해서는.. 어, 이거.. 아, 근데.. 2일.. 1번 조율해 1-4-4 1-4 2-4 3-4 2-4 2-4 1-4 아우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뒤를 안 보면서 와서 그래 뒤를 보면서 와야지 백코트를 뒤를 3-2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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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뛰어? 너는 집을 뚫려 박고? 너네네 너는 뒤에서 둘러와던 거에요 니가 서 să 너네네 유지구 아니 B 나 나이스 다시 가주고 준비가 아 정서기꺼 아깝다 아 이런 실책이 다와서 이렇게 되는거야 주의해 다들 아랫 아 아 아 아 아 여기 가기 1. 2. 2. 2. 아! 요즘. 3. 2. 2. 3. 2. 2. 1. 2. 2. 1. 2. 1. 1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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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 부분도 백코트 밴드에 민재가 너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상밤에도 마찬가지 가드가 카바링을 쳐줘야 돼. 너랑 한 명 골라서 석권 카바링을 해. 너무 들어가, 너네가. 가바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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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링!